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50강 인데요. 이것도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께요. 오늘은 좀 왓에 대한 것을 살펴봅니다. 왓에 대한거. What he said. 이거는 이제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이 왓을 뭐뭐인 것 정도로 해석하죠. 이 왓이 의문사로 쓰일 때랑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랑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해석을 해봐서 뭐뭐인 것으로 해석이 되면 관계대명사고 무엇으로 해석이 되면 의문사로 쓰인거죠. 그런데 이거를 막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읽는게 아니라 그냥 what 하면 뜻이 두가지인거에요. 첫번째는 무엇이고 그리고 두번째는 뭐에요? 뭐뭐인 것입니다. 예. 요거를 갖다가 그냥 요 두개만 알면 되요. 이거는 당연히 무엇이니까 의문사겠죠. 얘는 의문사고 뭐뭐인 것은 이게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인데 그쵸? 근데 이거 뭐 이것까진 구분할 필요 없구요. 그냥 무엇 아니면 뭐뭐인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것, she is quite true. 정말 진실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he is 다음에 what is called는요. 이게 소위 이른바 이런 수거에요. 그냥 이건 수거처럼 알아두셔야 되요. 이거를 관계대명사로 막 이해하고 복잡하게 하지 말구요. 소위 이른바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위 이른바 뭡니까? 책벌레죠. 그쵸? 북워함이죠. 그리고 내 엄마가 만들었죠. 나를 어떻게? what I am 이에요. 나를 현재의 나로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이 what 다음에 주어 비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비동사. 그러면 이 주어의 존재, 인격, 본성 이런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거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I like 다음에 you 라고 쓰는 것과 I like 다음에 what you are 라고 쓰는 것은 같은 표현이지만 좀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냥 난 너가 좋아 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는 난 너의 현재의 모습이 좋아. 현재의 본성, 인격, 그쵸? 현재의 모습이 좋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지만 이거는 좀 더 현재의 어떤 이 사람의 존재, 그쵸? 본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이걸 그러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얘를 어떻게 쓰면 돼요? what you were를 쓰거나 아니면 what you used to be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used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what you used to be, what you were 하게 되면 나 너의 과거의 모습이 좋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은 관용 표현이죠. 관용 표현이고 위에 나와 있는 이 what은 뭐뭐인 것, 그쵸? 선응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로서의 what입니다. 자, 넘어가서 패턴 문장들을 살펴보면 there is much truth예요. 그러니까 많은 진실이 있죠. 어디에? what he says, 그가 말한 것이죠. 그가 말한 것에는 진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what is learned in the cradle? 요람에서 배워진 것, 그쵸? she is carried to, 운반되어지는데 어디로? 무덤으로 운반되어지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쵸? 그런 의미고요. 자, her notion, 그녀의 어떤 개념, 생각이 뭡니까? what is called, 소위, 이른바, advanced, 진보적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녀의 어떤 개념이 진보적이라는 거고요. 자, the true wealth예요. 진정한 부는 does not consist in, 있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 what we have, 그가 가진 것, 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쵸? not a buff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in what we are, 우리의 존재, 현재의 모습,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예전에 암기했던 문장 하나만 좀 적어드리고 싶네요. it is not what you have, 그쵸? 그리고, but, what you are, that, 그쵸? 그리고, matter, 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강조영법이죠? 예, 강조영법. 중요한 것은, 그쵸? matter이, 그, 동사로 쓰게 되면 중요하다죠? 완전 자동사로, 중요한 것은 뭐가 아니라? not a buff이죠? 예, 바로, 너가, 이 matters죠? 너가 가진 것, 소유가 아니라, 너의 모습 자체, 즉 존재다. 그쵸? 예,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 외웠더라? 하여튼 제 머릿속에 있는, 지금 이거랑 거의 비슷한 문장이죠? 예, 마지막 거랑,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what we have가 아니라, what we are, 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부가 있고, 자, 넘어갈게요. 자, I have only little money예요. 나는 돈이 약간만 있을 뿐이죠? 그쵸? 예, 나에게는 돈이 약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은, is at your disposal, 그쵸? 예, 이거는, at once disposal, 하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뭐 이런 뜻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is not, 뭐가 아니에요? what he used to be, 과거의 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used는 과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what he, 그쵸? was라고 쓸 때와, what he used to be하고 쓸 때는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과거 표현인데, 얘는 과거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거, 밑에 used to be는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는 되게 멋졌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느낌입니다. used to be를 쓸 때는. 자, every time you talk, 너가 말할 때마다, 너가 쓸 때마다, 너는 보여준다, what he was. 너의 존재, 본성, 이걸 보여준다, 현재. 자, reputation이죠. 평판 명성은, what you seem. 이, what you seem은 뭐예요? 너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외관이죠, 외관. 너의 외관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character, 너의 성격, 인격은 뭡니까? 너의 본질입니다. 너의 존재, 본성,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reputation은, 이 겉이고요, 겉. 그리고, character는 속이란 얘기입니다, 속. 아시겠죠? 아주 좋은, 너무 좋은 말인데요, 이거는. 이런 것도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 성문 시리즈의 책들이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명언들, 이런 것들이 진짜 성문에 있는 거의 모든 책들이 다 이런 좋은 문장들, 암기하기 좋은 문장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막 그런 좀 뭐랄까, 값싼 그런 문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디 뭐, 미드에서 막 따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뭔가 좀 언어를 배우면서 사유까지도 배우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너무 이렇게, 너무 실용적인 거죠. 그게 저는 좀 못 마땅하긴 합니다. 자, 그래도 뭐, 다 각자 장단점이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이, 그쵸? 유일한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에요? 이즈 스트럭 위드죠? 여러분, 이즈 스트럭 위드는 뭐냐면요, 이거는 뭐뭇에 감명받다의 뜻입니다. impressed 된 거예요. 뭐뭇에 끌리다예요. 그러니까 차이에 끌리는, 그쵸? 뭐의 차이? 비트인 다음에, what things are? 그쵸? 어떤 상황의, 그 사물이나 상황일 수도 있고, 사물의 실제죠, 이거는. 사물의 본질, 사물의 실제. 그쵸? 사물의 실제와, 그리고 what they ought to be. 그 사물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그 사물들의 당위, 상황들의 당위. 그러니까 현실은 별로야. 그런데 그 현실보다 그 상황들이 원래 어떠해야 하는지, 요 사이의 차이점에 감명을 받는 유일한 동물이죠,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상이 있는 거죠, 이상.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women, 여자들이 가지고 있죠? 종족. 뭐를요? 더 많은 것을. 뭐에 대한? 소위, what is it called? good sense예요. 이거는 양식 또는 분별, 그쵸? 이런 뜻이죠. 분별력을 더 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that man, 남자보다. 이건 남자 비하 발언 아닙니까? 좀 남자 비하 발언 같아요. 여자라고 해서 꼭 good sense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여성분들 중에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넘어가서 엑서사이즈 문장 이제 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what I saw죠? 내가 본 것, 들은 것, 배웠던 것이죠. 어디에? 언제? in my boyhood죠. boyhood days. 어린 시절에, 그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게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요? 이 lasting impression이에요. 영속적인 인상을 나에게 남겼다는 얘기죠. the many of the things니까 많은 것들인데 근데 그 많은 것들은 뭡니까? 원이치가 설명해 주죠. 내가 그러한 강한 감정을 그쵸? 강한 감정을 그 위에서 그와 관련해서 강한 감정을 가졌던 그쵸? 그러한 많은 것들이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war impressed on 이에요. war impressed on. 이것도 인상을 강하게 남기다는 뜻이죠. 원래 impress는요. impress a on b로 이렇게 쓰일 때가 있겠죠? 그래서 뜻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뭐뭣을 a를 b에게 그렇죠? 뭐뭣에게 이해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이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뭣을 뭐뭣에 강하게 남기다입니다. 강하게 남기다. 여기서는 수동태가 쓰였으니까 그런 많은 것들, 그쵸? 내가 너무나도 강력한 감정을 그 위에서 가졌던 그 많은 것들이 그쵸? 누구에게 내 마음에 강한 인상을 처음에 남겼다는 얘기죠. 뭐하는 동안? 그 초기 시절 동안에 그리고 지식인데 내가 획득한 지식 그때의 내가 획득한 지식이 그쵸?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저도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해갖고 그 한 19살 때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수능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배웠고 공부했던 것들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중고등학교 때 좀 방황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늦게 공부를 하면 더 안 까먹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유럽인데요. 19세기 동안의 유럽은 프로듀스도 만들었는데 많은 것을 생산을 했죠. 근데 그 많은 것은 뭡니까? That is remarkable 아주 그 주목할 만한 것들 그쵸? 그런 많은 것들 또 많은 것이 또 나오네요. 그리고 That is splendid 아주 훌륭한 많은 것들을 생산을 했죠. 그쵸? 둘 다 해서 즉 문학과 예술에서 그러나 What is most remarkable and most splendid In that century 바로 그 세기 즉 19세기 19세기에 아주 주목할 만하고 가장 그 뭐랄까 그 훌륭한 것은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것이 바로 과학의 승리라는 거죠. 그쵸? 19세기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음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위 소위 추상적인 예술이래요. 즉 그 음악은 Cannot be properly described in words 이에요. 말로는 적절히 설명될 수가 없어요. And so 그러므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음악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려운 직업을 가진 거래요. 만약에 그들이 원한다면 주기를 뭘요? 그들의 독자들에게 뭘 줘요?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면 어려운 일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영국인들에게 어떤 시도인데 to appear 보이려는 뭐예요? 보이려는 시도죠. 보이려는 어떤 시도 그리고 또는 어떤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에요? to become something 그렇죠. 무언가가 되려는 그 바람이죠. 뭐를 제외하고 what one originally is 누군가가 원래 그 모습이죠. 바이네이처 본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원래 그 사람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 외에 무언가가 되려는 어떤 그러한 갈망 그리고 뭔가 어떻게 보이려는 그러한 어떤 시도 어떤 시도인지 간에 그것은 뭐예요? 컨템프티블이에요. 경멸받을 만한 거고 심지어는 디스어너러블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뭐 때문에? 그것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라는 거죠. 자꾸 막 어떻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원래의 그 본성적 존재가 아니라 어떤 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바람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5번까지죠. 우리 이제 50번 5번까지 보시면은 We are so accustomed 뭐 많은데 익숙하다죠. 여러분 Be used 잖아요. Be used 다음에 ing를 쓰잖아요. 또는 명사를 쓰잖아요. 뭐 많은데 익숙하다 할 때 그렇죠? 뭐 많은데 익숙하다. 근데 이제 같은 뜻으로 Be accustomed to 다음에 얘는 ing도 되고 ing라는 명사로 되고 투부정사로 됩니다. 뭐 많은데 익숙하다 이 의미가 그런데 Be used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못 와요. 뭐 많은데 익숙하다 의미일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익숙해서 보는데 그렇죠? 뭐를 보는데 사람들인데 모든 계급과 모든 어떤 조건들에 있는 사람들이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는 것을 보는 거죠. going to the force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는데 익숙하죠. 그렇죠? 투표를 하는데 누굴 투표해요? ing가 두 개가 지금 이 목적보호 ing가 두 개가 나열되네요. what are called 소위 그들의 대표자들을 이 voting for니까 투표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신 나왔네요. 이게 쏘댓구문입니다. 너무 무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계층의 계급의 사람들하고 모든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소로 가서 소위 그들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을 투표하는 것에 보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게 우리에게 뭐처럼 보여요? 바로 완전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죠. 바로 대디아를 대절을 잃어버리는데 이것도 두 개예요. 대절이 그렇죠? 표시를 좀 할게요. 두 개의 대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It is something very uncommon. 그게 바로 매우 흔하지 않은 무언가라는 사실을 종종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 있는 그것들 이라는데 그런데 그것들은 뭐냐면 후야가 설명해 주죠. 위드 웡잉 아주 갈망을 가지고서 보는 뭘 봐요?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갈망을 가지고서 보는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투표해서 투표하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상당히 very uncommon 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아마 냉전체제에 독재국가도 많고 공산당 이런 거 많고 그런 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되게 많이 있다는 사실 이거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익숙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대표자들을 뽑는 게 민주주의 그런 투표 선거제도가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50강 여기까지 끝냈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